하연이가 온대 하연이가 온대 하연이가 온대 하연이가 온대 하연이가 온대 하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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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디, 언니를 아껴 먹어 루디, 언니를 아껴 먹어 루디, 언니는 아껴 먹어 루디, 언니가 깎아 숨기면 하얀이가 찾아줘 알았지? 응 루디, 얼른 먹어 웃기지 말고 얼른 나가 애는 가만있어 가만있어? 아직 발이 오게 하얀아 발 왜 그러고 있어? 괜찮아? 괜찮아 일로와 아 이거 이모가 못먹게 얼른 닦아줄게 일로와 엄마한테 손 씻어주세요 그래 괜찮아? 응 그럼 봐봐 다 닦아졌지? 어때? 깨끗해 깨끗해? 너무 촉촉하게 하다 근데 금방 마를거야 짜잔 어때? 감촉같지? 봉키야 봉키야 그거 언니가 숨겨놓은 거잖아 응? 봉키야 언니가 버린거 아냐 우리도 나갈까? 우리도 나가자 안나가? 우리도 가자 아멘